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아지아이 같은 색깔이죠 텅 빈이 벤지에 그대가 보이네요 투명하고 연기 같긴 해도 넋이 나간 날 보면서 모두 미쳤냐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그대가 보여요 맘 아프게 돌아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 보인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내가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진짜 같은 내가 안아주는 모습 더 진짜 같은 너와 힘 맞추는 느낌 더 진짜 같은 너와 힘 맞추는 느낌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 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너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 더 하고 싶어? 더 하고 싶어?